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어떤거죠? 11월 되면 코나에서 커피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 행사 중에 일부러 여기 홀로아 루아 빌리지 라는 데서 코나 커피 아트 앤 스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농장들도 나와있고 음식점들도 나와있고 그래서 한번 어떤 농장들이 나와있고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가볼게요 자 출발할께요 와 사람 엄청 많은데? 그러게요 사람 엄청 많네요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커피 농장도 19개가 나와있대요 이야 엄청난데? 자 여기 볼까요? 어 커피 포대자루도 있어 음 그러게요 모자도 있고 티셔츠도 입고 그러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그럼 제가 코나티피카 미디엄 로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저도 한잔 오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맛으로? 저는 연한거 연한거요? 아 연한거요? Can he try dark rose please? Sure So kind of yeah, so it's a coffee but I don't know Thank you If you like dark rose you'll really like the Essel 20. 아 really? 아 오케이 이제 커피 축제다 보니까 각 농장의 샘플 커피를 맛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마셔볼게요 음 근데 오늘 이 커피 오늘 다 마시지? 아 그러게요 라오꺼인데 이거는 다른 맛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가지 맛을 테이스팅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세 아 그래요? 응 릴리님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아 그러게요 여기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커피부스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북적북적하고 활기차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러게요 너무 활기차니까 너무 좋아요 네네 와 여기도 유명한 커피죠? 네 여기 코나 커피앤티라고 언제 가도 맛있는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음 여기 한번 우리도 샘플 달려볼까요? 네네 아 not yet but can you try some samples please? 네 Would you like cold brew or dark roast or medium roast as well? Can I get a cold brew for me and dark roast for him please? Which dark? Yeah There's the dark one Yeah thank you Thank you Yeah 역시 코나 커피앤티인데 음 그쵸 여기는 언제 가도 믿을 수 있어요 아 여긴 UCC인데요 아 네 여기도 샘플로 커피를 좀 마셔볼까요? 맞아 여기는 여러분들 코나에 오면 여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UCC 아 베럴 에이즈 Pleas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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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피워코나라고 그러네요 Can I get some sample please? Very nice to you or if you like a taste to our whole city 아 yes please Oh Thank you Yeah No Oh How is Are we out of medium at this point? Um That's what you're making back over there Yeah That's how much done Mmhm We're not giving out samples today Okay Hi Can I get some samples please? 여긴 커피맛이 어때요? 저는 커피를 맨 처음에 마셨던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커피를 마셔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고를 수 있는 곳입니다. 코나에서 가장 큰 커피농장 그리넬팟도 보이네요. 여기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잼하고 페스츄리 를 팔고 있네요. 카카오 티가 있어요. 여기는 과일말린거에 미흥무이 슈가를 묻힌 것 같은 하와이스러운 간식들을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불량식품은 아닙니다. 잼도 있고 소스도 있고 아, 네. 아, 네. 아, 네. Sugars they were called honey and then the traditional ways you put it in water for a minute and that's the traditional way. This is the geisha and we dry the whole cherry with the whole skin on t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여기 커피 나무에 보면 같은 가지에 있지만 색깔이 여러가지예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는 아직 안 익은 거고 그 다음에 노랗고 오렌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커피로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거로만 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가 꽃이 펴가지고 커피 체리가 되는데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커피 체리를 따서 저희한테 10분을 줬는데 10분을 따고 저기 가서 이제 어떻게 커피가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해준다고 그래요. 저는 열심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커피는 다 손으로 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이렇게 코나 커피를 키우는 데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따기가 어렵고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손으로 골라서 가장 잘 입은 걸로만 따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분 남았습니다. 열심히 따주세요. 아이씨 따다가 또 파란 게 더... 여러분 빨대에 정말로 이제 레드에서 블랙으로 가는 색깔이 정말 잘 익은 거거든요. 커피가 요런 거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커피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수작업. 핸디 피킹한 거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 이 코나 커피는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빅할랜드 여행 오시면 마트에 생수보다 더 싸는데 어떻게 먹으면 코나 커피니까 오시면 커피 많이 드실 거 같아요. 안 돼 꼬아님은 좀 더 자기소urai입니다. 그렇게 Khmer이 필요해요. 참 너무 고마워. 네, 서로 좀ider. 3lb. 3lb. 4lb. 뭐 이름 이름이? 홈마. 홈마. 3lb 3lbs. 3lbs.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치에 넣는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치에 넣는게 더 이상하네요 그치에 넣는게 더 이상하거든요 제가 더 이상한 거로 인식을 넣는게 더 이상하거든요 또 다른지 또 다른지 하나씩 더 이상하게 넣는거죠 이 형은 다시 싸다가 또 파란 게 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트게 생수보도 더 싸는데 어떻게 보면 손압박 되니까 오지만 히스틱을 쓰시는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